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오문장님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신탁계약과 보증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8-1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의 등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증인이고 시고는 신탁 위탁자의 채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보증인이 상고 기약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남은행이 독립산업개발에 40억을 대출해줍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원도가 연대보증을 서서 40억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경남은행이 또 뭘 받냐면 A라는 독립산업개발이 아마 자회사인가 하여튼 관계사인데 A라는 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하면서 우선수익자로 경남은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52억을 먼저 받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실은 아까 말한 독립산업개발에 대한 40억 대출하고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우선수익자로서 경남이 먼저 받아가라.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A가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출금 채무 중에서 1억 8천을 대의변제를 한 겁니다. 신탁회사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니까 A한테 19억 원을 공탁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억에 대해서 피고가 채권자로서 5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가 대의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수익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원고가 우선변제로 우선수익 권리가 있다면 이 19억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면 그걸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A의 채권자인 피고가 지금 소송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A라는 사람, 독립산업 개발에 대해서 40억 채무에 대해서 원고는 연대보증을 했고 A는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권을 하는 부위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 둘 간의 관계가 누가 우선하느냐 이겁니다. 즉 이 사건의 문제는 결국 A는 신탁재산을 독립산업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신탁을 해줘, 우선수익권을 경남은행에 해줬는데 이때 A라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냐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라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간은 대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한도 초과를 할 경우에 자기,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1억 8천을 채무만 원고가 갚았기 때문에 대의가 안 됩니다. 통호관에는. 그런데 물상보증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 A라는 사람은 우선수익자인 경남은행을 대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A보다 우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한 원고가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 경남은행 우선수익권을 대입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만약에 물상보증이라면 대의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관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아닌 위탁자 A라는 사람이죠. 채무자 아닌 위탁자는 물상보증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면 결론은 물상 대의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인원수에 따라 대의 비율을 정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 변자들 대의도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과 유사하게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40억 중에 절반 이상을 존재한 게 아니라면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A에 대해서 대의할 수 없다. 따라서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사권에서는 A, 원고의 주장이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자동자의 채무를 위해서 신탁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 신탁자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물상보증인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과 유사하게 보증인 상황 간에 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내용인 거죠. 결국은 원고는 우선수익권에 대의 행사 못한 겁니다. 즉 A에 대해서. 따라서 원고와 A는 보증인 상호 간에 자기 부담비율 이하로는 상호대의할 수 없고 즉 원고는 1억 8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50% 이상을 초과 변제한 게 없기 때문에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침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 간 상호대의는 실무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각종 시험에서는 내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지위인 사람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게 다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계약 명의 신탁과 타주 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49-42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명의 신탁자. 그러니까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명의 수탁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피고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땅의 토지의 대금을 대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약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이 계약자 이 명의 수탁자 명의를 지금 받은 사람 명의 신탁 계약에서 수탁받은 사람 이 사람만 계약 그 땅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죠. 이거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계에서는 이 땅의 주인은 돈 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지만 외부, 외견상으로는 땅의 주인이 실제 돈 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것 그거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제3자 명의 신탁과는 다릅니다. 제3자 명의 신탁은 돈을 낸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로 매도인과 직접 접촉해서 계약 내용으로 다 협의하고 다만 그 땅의 명의만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이 경우를 제3자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명의 신탁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계약에 절어 들어가지 않고 돈만 든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가지고 피고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피고는 94년 4월에 농어총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명국 전국도 피고의 등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명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망인은 2018년 2월까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계속 경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망인이 경작한 거죠. 그런데 망인이 2018년 2월에 사망을 하니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땅을 등기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명의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명의 신탁은 법적으로 무효복입니다. 이미 무효.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두드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원래 전 땅 주인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토지를 회복할 방법도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상속인들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뤘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토지에 관해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지금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 명의 신탁자에게 실제 돈 든 사람은 토지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점유, 그 사람이 실제로 땅을 경작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타주 점유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명의 신탁 시 매도인이 모르면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수탁자는 매도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만 돌려주면 됩니다. 부당 이득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는 모조리 다 등기 명의를 가진 명의 투탁자에게 가져가는 거고 다만 남는 문제는 실제 돈을 든 사람이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거만 갖고 있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이 매도인이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가 되고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매매 대금 반환과 함께 동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실제 돈을 든 사람은 부동산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알았건 몰랐건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의 점유는 소유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의 점유다. 따라서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원심과 다른 거죠. 원심은 계약 명의 신탁은 내가 땅 주인이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명의만 빌려 산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명의 신탁에서의 돈을 든 사람 명의 신탁자는 신탁자는 소재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점유는 전부 다 타주 점유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취득 시호 인정이 안 됩니다. 등기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남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남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기 때문에 소멸일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결국 명의 신탁에 관해서 돈을 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법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소유의 의사는 있지만 점유 개시 경위 자체가 계약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점유 권한이 타주 점유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이 취득할 수 없는 걸 알면서 그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타주 점유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거는 점유 취득 시에 따른 토지 권리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계약 명의 신탁이냐 제3자 명의 신탁으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명의 신탁이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사건에서 계약 명의 신탁인지 제3자 명의 신탁인지 구별을 잘해야 되고 계약 명의 신탁일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댄 사람 명의 신탁자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호 1일자 팔레용부 민사 가압류와 가등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5-376 형제입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쏘 회복등기이고 가등기 말쏘 된 건데 회복해달라고 하니까 원고가 가등기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피고는 경매에 의해서 경락받은 사람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경락이 이긴 사건이죠. 말쏘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가등기 사이에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처분이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고 가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가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용해가지고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말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이 가압류와 가등기 앞서 있었고 가처분에 의해서 본등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 가압류, 가등기가 모두 말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용한 것도 무효예요. 그래서 둘 다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압류와 가등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근제정권이 실행이 됐어요. 근제정권이 실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을 위한 본등기가 됐고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가압류와 가등기가 모두 말쏘는 상태에서 피고가 다시 근제정권에 의한 경락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 중에 이 본등기, 본등기가 무효이니까 왜 무효냐면 가처분이 무효니까 취소되니까 본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본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는 남아있고 가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의 경매 이것도 무효다. 따라서 가등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경매가 됐으면 가등기는 원칙상으로 경매에 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따박아야 됩니다. 근제정권 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라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가등기에 후순위 근제정권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뒤에 근제정권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실행돼서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가등기에 앞선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근제정권 등기로 실행으로 말소가 된다. 가압류가. 가압류가 말소되고 가압류에 의해서 가등기도 말소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보다 뒤에 있는 근제정권이 실행이 되면 가등기는 살아있지만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면 가등기는 말소되기 때문에 가압류 뒤에 있는 가등기도 같이 말소된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근제정권 실행이 돼서 원래는 남아있어야 되지만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등기도 말소된 운명이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정리할 건 이겁니다. 가처분은 등기로 유용을 했다고 하면 그 유용에 의해서 가압류가 가등기가 말소된 건 무효고가 되니까 회복되는 게 맞다. 그러나 훨씬 뒤에 있는 근제정권이 실행될 경우라면 그 근제정권에 의해서 가압류가 말소되고 가압류가 말소된 것과 동시에 가등기 가등기, 가압류 뒤에 있는 가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등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소되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제당 이런 거 반드시 선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비싼 사례로 채권 양도의 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압류의 보다 순서, 일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일자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혹은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반드시 이 날짜를 다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통지 날짜인지, 양도 날짜인지, 가처분 결정 날짜인지 가처분 결정이 대삼자에게 통지 날짜인지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서 선후 순서를 반드시 바로 잡고 그 순서에 따라서 회복되는 등기, 말소되는 등기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무효가 되면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건 죽는지 그러니까 이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되는 판례니까 이거 그런 가압류나 가등기의 선후관계 파악을 할 때 볼 때 이 판례가 유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민호다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기업 간 불공정 약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8-87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고 피고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여러 지역의 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거를 약관으로 해서 선고를 한 거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한수도 했으니까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이고요 유용을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에 용인시 일대에 방송통신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제결합니다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의 방송 컨텐츠나 혹은 케이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서넷 해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원고가 용인시 인근 지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설치수수료, 기본수수료, 유치수수료를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규가입을 해서 SK 브로드밴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수수료, 기본수수료, 유치수료 이런 걸 약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SK 브로드밴드가 2016년 12월경에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경안에 기본수수료와 기본활동비와 이런 거를 실적 비례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7년 1월에 두 달 뒤에 원고 대표자가 변경안 설명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준을 바꾼 거죠 그런데 원고가 변경수수료가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인정한 요건이 뭐냐 특히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서 여기에서 불공약관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그거는 불공약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영업 전문점과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이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SK 브로드밴드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이 여러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이라는 것은 이례성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수 당사자를 예상해서 만든 계약이면 그건 약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여러 변경 사업자들을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는 이 구원을 통해서 변경수수료를 통해서 기용을 절감을 했고 원고는 기본수수료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변경 안에 따르면 피고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본수수료 변경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만 받을 뿐인지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사실은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든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는데 이때 대법원에서는 둘다라고 청구했지만 이거는 선후관계가 반드시 한쪽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선택지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그냥 선택지 변경으로도 아무거나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기업 간 경영에 있어도 불공정하다면 약관은 미혹할 수 있고 그거는 설명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 간 계약에도 약관 적용되고 다수 상대방을 예정하는 그런 계약이라면 약관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경우에는 부공약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설명 확인서 이거 제출했다고 해서 부공약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지금 기업 간 거래에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인정했고 원심은 그걸 인정 안 했는데 대부분 인정했다는 거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의 판단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입찰 담합과 사회의사 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9-34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주 대표 소송으로서 손해배당 청구한 거고요 원고는 경제개혁연대입니다 피고는 대우건설의 이사들이었는데 상고했지만 상고 계약해서 폐소한 사건이죠 원고들은 대우건설의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을 모아서 경제개혁연대에서 대표 소송을 한 거죠 피고들은 대표이사이고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입니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합니다 입찰을 여러 건설단이 입찰 담합을 해서 각 공구별로 이거는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 입찰을 할 때 얘가 가장 적은 가격을 내게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누가 입찰할지를 다 결정해놓고 입찰을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 다목적점 건설공사 이런 걸 인천 도시철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담합을 해서 그로 인해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96억 그 다음에 영주 다목적점 관련해서 24억 인천 도시철도 관련해서 2천 다목에서 과징금 160억을 공경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2014년 4월에 감사의원 3명에게 이사들에 대해서 소례비사 청구를 해달라고 상법에 따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들이 30일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소례비사 청구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입찰 담합의 행위에 대해서 결국 과징금을 맞게 됐는데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연 소례비사 청구를 질 거냐 핵심은 뭐냐면 입찰 담합이 결국 업무 담당 이사들이 주로 하게 되고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사들 또는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몰랐다 업무 담당 이사가 있는데 나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개봉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내 이사든 사회 이사든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 행위를 담당했던 업무 담당 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이사들도 그 사람이 제대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높은 법적 위험 업무에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동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입찰 담합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높은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거를 다른 이사 또는 사회 이사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면 감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인정이나 제한 비율은 사실심이 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액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이사나 이런 다른 담당 이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 다만 비율은 낮을 수 있다 이거를 대법원의 힌트를 주는 거죠 결국은 이사들의 감시 감독 의무가 어떤 거냐 이거를 지금 대법원이 말한 거예요 결국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그 이사의 업무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구체적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로써 치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 이사나 다른 담당 업무 이사도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다만 사실 책임 비율은 낮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으로 이사 책임의 청구를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에 대해서 사회이사 담당하지 않은 사회이사도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다만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주주 대표 소송에 의한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판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추가 배당과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0-026 판결입니다 배당이의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승선 사건이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2008년 2008년이니까 14년 전이죠 2008년 5월에 임의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부동산의 소액 임차인이어서 상가였던 것 같아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3천만 원을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년 정도 걸려서 피고한테 2,260만 원의 배당이 확정이 됩니다 피고는 2,260만 원을 받아갔죠 그런데 이 배당 과정에서 가압류 채권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배당액이 공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채무가 없어요 없거나 입을 갚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탁된 가압류가 최종적으로는 배당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공탁이 안 된 상태로 공탁은 됐었는데 가압류로는 더는 안 되게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추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추가받을 했냐 그러면서 피고한테 2019년 6월 4일날 740만 원을 배당을 하고 원고한테는 1,280만 원을 추가 배당하게 됩니다 양쪽이 나눠서 준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피고는 지금 2008년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 확정돼서 2012년에 받아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8년이 지나서 74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니야? 이거 왜 피고한테 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중단된다는 말은 다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목을 뭐라고 하자면 배당 요구에 관한 채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는 배당 요구로써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가지고 그때는 소멸시효가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압류로 배당금이 공탁될 경우에 배당금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로 공탁이 됐는데 이 공탁금이 실제로 압류 채권자에게 넘어갈 때 그때까지는 배당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추가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소멸시효 중단은 계속된다 결국 2019년까지 소멸시효가 배당 절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시효 소멸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은 740만원 피고 받아간 게 맞다 원심은 이걸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에 배당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때 확정이 됐지만 추가 배당이 된다면 추가 배당이 끝날 때까지 다시 배당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된 건 아니다 결국은 배당표가 확정되고 2200만원 받아갔지만 가압류로 공탁된 금액이 있다면 기간이 길어져도 추가 배당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내가 배당을 받아서 돈을 덜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건을 보니까 내 앞에 누군가에게 가압류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가압류 된 것이 끝까지 다 배당이 끝났는지 확인해 보고 남은 게 있다면 매체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배당을 못 받아 하더라도 추가 배당 됐는지 확인해서 추가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시효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추가 배당이 될 경우에는 추가 배당 확정될 때까지 배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조합부담금과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6116 판결입니다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조합 가입자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데 상고를 했는데 결국은 주택조합이 최종으로 승수를 하게 됐죠 이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고양시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부담금을 납입을 하고 부담금을 하고 7천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조합산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때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용명적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담금도 2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 가입 계약할 때 원고들은 계약 당시에 사업계획이나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의를 합니다 당연한 게 있죠 왜냐하면 직주택조합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될 때 반드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담금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경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거는 통상적인 계약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사업계획 변경으로 결국은 원고들이 생각하는 건 계약 체결할 때보다 전용명적이 늘고 동시에 부담금도 2배로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합 부담금이 이렇게 2배로 증가했을 때면 이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조합 나 탈퇴하고 싶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사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정리하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이 판례의 결론인 거죠 실무에서 보면 주택 가입 조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예측하는 것보다 부담금이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부담금이 2배로 늘었다는 것 자체를 대법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안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례가 하나 나온 거죠 예측 가능한 범위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2배 늘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봤고 그렇다면 부담금이 2배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조합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원심과 대법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관한 이 사례는 하나는 꼭 중요하고 다만 이것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다른 판례가 나올 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넘어섰는 게 아니냐 여부는 다트업을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보여지고 있는 전용 면적이 좀 늘어나고 부담금 2배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이고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통상임과 보수교육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0379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에다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버스 운전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체방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한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체방이나 취업규칙에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할지를 버스 운전기사들은 정해놨어요 그래서 23일을 근무한다 이렇게 아니면 25일을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통 이런 버스 계산들은 너는 월요일 날 쉬고 너는 화요일 날 쉬고 너는 수요일 날 쉬고 이렇게 각각 나눠주죠 매주 월요일 날 쉬는 사람 매주 화요일 날 쉬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원고들 일부는 그 쉬는 날에도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쉬는 날에 일한 사람은 비용을 수상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래서 휴일 및 연장근로수상은 지급을 청구합니다 또 하나 뭘 청구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버스 운전기사인데 교통안전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한 8시간 4시간 이렇게 이 보수교육에 대해서 받은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연장수당 그 다음에 보수교육 시장에 대해서 그 임금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주휴일이 아닌 단체에방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 수당이 지급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자에 포함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특히 문제 될 거는 단체에방이나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서 뭐 사내 회사 창립에 이런 거 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근로자의 날 이런 날도 쉴 수 있죠 그 쉴 수 있는데 그날에도 일한 경우에 과연 휴일 수당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 사업주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교육 그 교육도 근로자에 포함되느냐 이게 두 개가 쟁점이 된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단체에방에 취업규칙상 원고들은 망근일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의 망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맞다 따라서 단체방에 망근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는 다 휴일 근로고 휴일 근로에 초과하는 것은 연장 근로 다 포함된다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여객 운수 사업법상 운수 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사업주가 동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법에 있어요 따라서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보수 교육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즉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빠른 기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단이거든요 결국은 단체방이나 취업규칙에 근무 수 초과는 휴일 근로가 맞고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는 교육도 사업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나 근로시간에 포함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이런 것들은 다 통상임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산정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재미있는 부분이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것이 판례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회생 부인공과 원인 채권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4-78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건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품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 겸 어음 배서입니다 채권자가 배서했다가 대법원을 상고해서 파기환송되던 결국 승수한 사건이죠 이 내용은 되시죠 원고는 시멘트를 피고에게 공급해서 270억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모 회사인 동양이 대금 명목으로 약소고음을 피고에게 발행을 합니다 약소고음을 피고에게 발행을 하고 피고가 그 약소고음에 대해서 배서를 해가지고 원고에게 준 거죠 약소고음의 발행은 동양이 했고 피고는 배서만 한 거죠 배서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동양이 회생결체가 개시되면서 개시 이후 말기 도리하는 어음금 115억 원이 남게 된 겁니다 원고는 동양이 발행한 별개의 약소고음 5장 그중에 3장은 피고가 배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기 도래전에 76억 원을 동양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약소고음은 76억 원을 받아가지고 동양의 관리인이 야 너 만기 도래전 이거 지금 76억 원 갚은 거 이거 부인권 행사한다 이렇게 돼서 부인권 행사하는 거죠 이 부인권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경우 혹은 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매도하거나 또 변제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인데 그 채무 회생에 있어서의 부인권이라는 거는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다만 다른 거는 해야 할 목적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채무를 지금 채권을 받아가야 되는데 특정한 누구에게만 먼저 받아가면 부인권 행사에서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은 이 효력이 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 당사자 이 취소의 상대방하고 이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률과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옛날에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고 둘 사이에만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냥 세부 변제한 걸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양의 관리자는 부인권을 행사를 해서 38억 원을 행사를 했는데 76억 원을 다 부인권 행사를 할 수는 못하고 38억만 화해 공고 결정을 해가지고 원원고가 반환하게 된 겁니다 원고는 76억 원을 받아가지고 38억 원은 결국은 다시 반환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38억 원에 대해서는 절반이면 결국은 돌려주고 절반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로 못 받게 된 25억 원의 지급을 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금 지급으로 원인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언금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면 원인 채권도 회복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달려주신 거 했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인 채권의 소멸은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입장에서 76억 다 돌려준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인권 행사 시 원인 채권 원상 회복은 채권 그 자체와 그 소멸로 해서 함께했던 보증 채권 등 다른 채권 등 모두 포함된다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언금 배소 양도는 언금 채무가 병전을 소멸하지만 채무가 부인 돼서 회복되면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 즉 원상형 부인권 행사에 대한 원상 회복에는 그거에 따른 같이 소멸했던 것도 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원인 채무는 원래 부인 됐던 행사의 그 전제로 해서 별도의 범죄가기가 아니라 이 변제로 해서 소멸하는 동시에 하나의 소멸로 해서 함께 소멸한 거기 때문에 회복도 함께 회복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원인과 달리 원인 채권도 회복했기 때문에 38억 원에 대해서 다시 피고에 대한 원인 채무 즉 물품 대구 채무가 남아있게 됐고 거기서 25억 원 돌려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별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권은 채권 채무권자 취소권과 유사한데 그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이 판례가 원심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행사의 권은 다르고 악의도 불필요한 게 아까 말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채권 해석권과 취소권과 다른 부분인데 부인권 회복 시 과연 원인 채무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 원인 채무도 회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회복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용고 민사 불안의 항변권 사건입니다 현고인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15.7.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례회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조합인 상구인이죠 그리고 P고는 시공건설회사입니다 주택조합이 상구를 했는데 상구 기억돼서 퇴소한 사건이죠 원고는 이제 주택조합이고 P고는 연대보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은 시공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실질적인 시공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공보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 어... 그... 뭐... 연대보증을 서주는 이런 게 보통은 모 회사가 그렇게 하는데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대출금을 실행시켜서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P고가 어떤 약정을 해주냐면 약정 당시에 2015년 12월까지 P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소화하느냐면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P고는 연대보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연대보증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95% 이상의 소유권을 소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 생유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금융권의 대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P고가 2015년 7월에 연대보증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주면 어쨌든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면 2015년 12월까지 해소해 주기로 약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에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2015년 7월에는 아직 소유권 확보가 95%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어요 둘째로 사업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15년 12월까지 누가 5개월 만에 95% 소유권 확보와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그러면 나는 너가 12월에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알 수가 없으니까 7월에 연대보증 못하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95% 소유권 확보는 2015년 8월에 이루어졌고 사업계획 승인은 그 다음 애인 2월에 이루어졌고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바란 그 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2015년 4월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A는 나중에 이제 계약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는 과연 이제 여기로 그러니까 너가 연대보증을 안 해줘서 안 해줘서 더 비싼 비율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가 나는 그때 먼저 이행하기로 한 건 맞는데 불안해 항병권에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없다 불안한 항병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채무 불행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게 된 거죠 결국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시 이행의 항병권은 고유의 대가 관계가 아닌 이행상의 결렴 관계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가 필요는 없고 그냥 이행상 결렴 관계 이걸 하면 너는 이걸 해줘야 돼 이걸 서로 간에 어떤 결렬성을 인정이 되면 동시 이행의 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안해 항병권에 있어서 똑같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는 불안해 항병권 마찬가지이고 선이행의무 즉 원고의 피고의 의무가 그거죠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한 의무도 선이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의무 12월까지 연대보증이 해소할 수 있는 그 의무가 현재의 불확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이행의무 거절할 수 있고 그렇고 이 사건을 보니까 연대보증 해소라는 상대방의 조합의 의무가 현재의 불확실한 했고 실제로도 실행이 안 됐다 따라서 불안해 항병권 주장했던 피고가 일리가 있고 따라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리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인 거죠 결국은 선이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상의 결론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의무 그 의무가 이행될 것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확실하지 않다 앤드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는 거죠 불안해 항병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미래이지만 소송이 될 경우는 과거가 되죠 그렇다 이미 과거로 돌이켜봐도 실제로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이 불안해 항병권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되게 좋은 전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이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는 과거의 일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행의 상대방의 의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한다면 다시 소송의 전략으로서 불안해 항병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렇게 선이행의무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소리배당 선고할 경우에 불안해 항병권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판례를 잘 음미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비 안 된 사람이겠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성돼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십시오 원고는 집합거문의 관리를 관리단으로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상가를 대형 상가를 하면 상가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을 형성을 하죠 관리단이 직접 관리소수수료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업체를 맡깁니다 위탁업체가 관리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 원고가 위탁업체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5년 4월에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11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11월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더이상 이 건물에 관리를 안하게 된 거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1심에서는 너 더이상 안하잖아 그러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소송수기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1심은 위탁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각하한 게 아니고 이 관리단이 원고고 원고고 이 위탁업체는 원고고 적격이 없다 너는 이 청구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각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를 관리단이 소송수기를 해도 이거는 관리단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소송수기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봐서 안 해준 거죠 원심은 소송수기인이 원심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하고 원고 소송수기인 새로운 관리단 새로운 관리단이 2018년 10월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계를 해가지고 다시 소송수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나 새로 위탁업체가 됐어 라고 하면서 소송수기를 신청하니까 원심이 아니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 너는 위탁업체니까 소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소송자격이 없으므로 각하 그리고 소송수기도 불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는 2018년 2월에 소송대의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소송대의를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계속해서 유탁업체는 유탁업체는 어 그 그러니까 이런 관리비 소송에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결국 그러면 건물 집합건물의 관리업체는 관리비 지급 청구에 당사적격이 없는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관리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관리비의 부가 징수 업무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관리비에 관한 재판산 청구 권한을 수요한 것도 포함된다 즉 재판산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탁업체에 넘겨준 거 맞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적격이 계약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당사적격이 있고 만약에 이런 당사적격이 있는 업체가 계약이 종료됐다면 소송은 중단된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 될 수 있고 그럼 새로운 업체는 결국은 소송수계 신청하면 된다 결국은 이거 1심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해서 이거 전부 다 소송수계 적격 있고 그 다음에 소송수계 받아야 되고 소송수계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대법원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위탁업체는 이렇게 관리비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적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에요 계약 종료 시에는 소송이 중단되고 그리고 새로운 위탁계획을 체결하면 소송수계도 가능하다 관리단이 수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단이 그거를 계약을 이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예시부터 다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위탁업체가 당사적이 있다라는 거를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인정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보험정리의 팔레용고보험정리의 판변TV의 반규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팔레용고민사 소수주주와 열람정사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부는 2019-270-163 판결입니다 그 자칸은 변수 5개짜들이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칸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수호입니다 원고는 소수주주고요 피고는 회사가 되겠죠 소수주주가 폐소했다가 대본에서 최종적으로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17.88% 정도의 소수주주입니다 경영권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마 현 경영진하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 경영진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했다라는 경영실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응하지 않은 거죠 왜 응하지 않았냐면 아니 이런 부적절 작은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유가 충분치 않다 라고 해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러면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이런 법령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적 의심이 안 들으면 열람 등사를 회사는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원심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열람 등사를 신청을 했는데 기록과 아무리 쳐다봐도 경영진이 그런 부정행위 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합의적 의심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원심의 판단이었죠 이거는 뭐라고 하자면 상법 제 466조 1항에 있어서의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 기초인 회계장부와 자유한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상법에 의한의 규정이다 그래서 그 신청 시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의와 행사의 목적을 기재하면 충분하지 그 이유에다가 신청인의 주장 사실에 관한 합의적 의심이 생길 정도의 필요를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그 회계장부와 서류를 주장하는 볼륨과는 주장 사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가 내야 된다 그런 게 없이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주장 사실을 합의적 의심이 생길 정도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유는 그냥 어떤 자료로 보고 싶은지 범위와 행사의 목적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이유 기재 자체가 허의이거나 목적이 부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불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기재 자체가 허의이거나 명백한 부당한 목적 경우에만 불허할 수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심과 대법원은 입증이 다릅니다 원심은 합의적 의심을 될 정도로 원고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불허할 수 있다 열람선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백한 부당한 목적 또는 이유 자체가 허의인 경우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람선을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대법원 이런 경우에 소수 주주는 그냥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이 판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계장구나 이런 걸로 봐야 그 어떤 부정에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색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앞으로 회계장구 열람이나 등사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의 판례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열람 등사 신청시에 주장 사실을 신청이 소명할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입증하고 그 입증을 못한다면 못한다면 열람 등사를 계속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보고 그렇다면 이 판례에 따르면 향후에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경우에 거부하기 어려울 거고 이거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정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자료는 반드시 열람 등사를 해줘야 된다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을 기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범위의 자료가 필요한지 정도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이 정도 없는 기후에 기재를 해줘야 되지 일체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3년 거 무슨 자료 1년 거 무슨 자료 아니면 어떤 사건에 관한 회계자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만 써주면 회사는 웬만하면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해줘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는 향후에 회계자료 열람 등사에 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야놀자와 여기엇대의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5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침해 정보통신망 침해에 관한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피고인들은 여기엇대의 대표와 직원들입니다 숙박업체에 관련된 업체죠 선발주자인 야놀자가 있었고 여기엇대의 후발주자 이 야놀자의 바로예약 앱에 통치하는 API 서버가 있었습니다 이 서버에 앱에다가 연동해가지고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엇대의 직원하고 대표들이 야놀자의 서버에다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버에 있는 숙박업체 업소의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계속 접속해서 자동 어떤 접속하고 정보를 받고 접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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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야놀자에 있는 숙박업체의 정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API 서버가 야놀자 운영한 건데 이 서버의 URL이나 명령 구문은 누구라도 간단히 알아낸 수 있었어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해상 서버에 접근을 막는 보호자 뒤도 없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크롤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야놀자의 API 서버에 접근한 거 이것이 정보통신만 침해가 되느냐 문제는 이거죠 즉 서버 접근을 쉽게 가능하고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동의 없는 접근 아마 이런 사람이 접근한다고 하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거죠 야놀자는 절대 여기어때의 직원들이 업체의 활용을 위해서 공고가정하는 걸 동의하지 않을 거죠 이런 동의 없는 접근을 정보통신만 침해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복제한 거 이것이 저작권 위반이 되느냐 여기 두 개가 잠재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용약관상의 이용제한이나 자동접속 프로그램 조항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용자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하고의 약관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야놀자 앱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서버 접근은 회원가입 여부가 한가루 접속을 가능했기 때문에 약관을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런 피고인들에 대해서 약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없고 두 번째 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설령 그것이 동의의 야놀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괴류 같이 하는데 예전에는 식당의 목적에 도청을 목적으로 식당을 들어오는 경우에 식당 주인이 도청을 위해서 식당을 들어왔다면 들어왔다면 당연히 출입을 금지했을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거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주거침입 아니라고 판례가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이 누구든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접속하고 또 거기에 특별히 보호장치도 없다면 그거는 설령 그 서버의 사용 관리자의 목적에 반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취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데이터베스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권 예를 보면 데이터베스의 전체나 상당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일부만 가져간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 안 된다 즉 상당부분 여부의 판단은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양만 보지 말고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구할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도 안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만 침해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었대 대표와 직원들이 무죄가 한 게 맞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정보통신만 접근은 주거침입과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트워크상의 접근은 자유롭게 이루어진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접근을 자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침입으로 가능하지 그렇게 자유롭게 접속하는 경우 있어서를 침입으로 볼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침입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보통신망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따른 저작권 위반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할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상당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양적 질적 품을 다 본다는 거고 일부만 될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응보 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기 교수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응보 형사 주문 낭독 후 난동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3884 판결입니다 약간은 무고 사문수 위조 행사인데요 실제로는 선고 주문 낭독 후 난동을 피웠던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주문을 선고한 경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민 어떻게 했든 새로 주문한 걸 인정을 했는데 파기환송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차형증 위조 무고 사무소 행사 이런 걸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1심 판사가 징역 1년 선고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고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난동을 피우니까 교도관이 피고인을 구금을 해가지고 옆에 방에다 갖다 놓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장이 선고가 아직 안 끝났다 라고 하면서 형을 다시 구형한다고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3년을 선고하고 다시 항소하니까 3년에 대해서 항소심이 간거죠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이제 주문이 선고를 했지만 아직 선고조차가 아직 안 끝났고 따라서 선고조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 3년은 맞다 하지만 3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2년정으로 선을 낮춥니다 2년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시 상고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문제는 결국 이릅니다 주문은 낭독을 했는데 아직 나머지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2017도 사건이잖아요 한 5년 동안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선고는 하나의 절차다 일시적인 주문 낭독만 판결선고가 아니라 절차가 전부가 판결선고다 그러면 절차는 뭐냐 주문 낭독 이유고지 상속기간고지 관련수고류 이게 다 하나의 절차다 따라서 선고가 종료되기 전에 일단 낭독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선고할 수 있다 주문이 잘못 읽었다면 다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하는 선고는 잘못 낭독하는 거나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절차 내에서 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읽었어 혹은 징역 1년에 처할 거를 예전에 저도 실무에서 이런 점이 있죠 벌금 1년에 처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징역 100만원에 처한다 잘못 읽은 거죠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2년에 선고한다 그러고 나서 탁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령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주문을 낭독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수정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유에서는 집행령을 한다고 했는데 주문을 낭독 안 한 거니까 내가 아까 빼먹었다 그래서 집행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즉 잘못 낭독했거나 설명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낭독을 부린 것을 감안해서 성을 변경했는데 이거는 판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주문 낭독 당시의 사정 그 낭독 사지의 사정을 낭독 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경 선고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낭독을 부린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그래서 그런 사정 없이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따라서 다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고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감치에서 감치 20일 30일에서 감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가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형을 2년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문을 선고하고 나서 낭독한 다음에 변경하면 매우 이례적인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판결 선고가 어디까지가 된지에 대한 어떤 판단 이거는 나오기 어려운 판단인데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문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고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거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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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